롤러스 너무 예쁘다 잘 먹었다 롤러스 롤러스 메이크업 중에서도 롤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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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롤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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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 롤러스 롤러스 framework 롤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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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와서 보고 하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오늘 진짜 재밌었습니다. 진짜 너무 재밌었고. 계속 한 번 더 하고 싶어요. 만화과 그쪽이 좀 재밌었어요. 그림 그리는데 되게 창의성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제 그림 실력 같은 걸 좀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. 방송 연예과가 원래 그쪽 생각 중이었었는데 오늘 체험도 해봐서 좋았어요. 저는 방송 영상 촬영하는 거. 제가 방송 보기도 하고 관심도 있었고 너무 재밌었어요. 진짜. 하나 둘 셋. 둘 셋. 셋. 넙. 둘 셋. 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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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